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 오직 하나님 날의 확장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문제와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인 보금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와 사건, 역경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힘을 얻어 좁은 문, 좁은 길, 보금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크고 넓고 화려해서 무엇이든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문과 길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큰 문과 넓은 길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 생명구원을 위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좁고 험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 그 문과 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이 생명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계획을 환히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스 1장 17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흠하여 그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 부활, 재림 등을 말합니다 모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실적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좁고 길이 험해도 생명 살리는 선택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무지했던 인간들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섭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므로 사람의 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개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신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비밀을 사단이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의 심오한 뜻 하나님의 품격, 깊은 경륜, 속성, 생각, 계획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우리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우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곧 성령이 친히 개시하고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 생명구원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와 적극적인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우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함적함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하시는 성령을 통해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각종 문제와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 역경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할 기회로 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행하시기 전에 개시하시는데 그 개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끝맺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믿음의 완주자 되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구원을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문이 좁고 길이 험해도 생명 살리는 선택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성령 충만으로 맺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선택으로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1인 1교회의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와 성교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